오늘 방송대는 오늘이 2월 13일 화요일인데요 화요일 밤 9시 50분에 방송대는 MBN의 현역가왕의 최종결승전 생방송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결승전은요 딱 하나의 노래를 부르거든요 본인들이 그동안에 말하지 못했던 아픈 사연을 털어놓고 본인들이 이 노래를 선정한 이유 말하자면 그동안에 이야기하지 못했던 뼈아픈 사연이나 아픔 등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그 슬픈 사연을 담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오늘 현역 노래의 미션인데요 딱 한 곡으로 탑세븐과 진선미를 결정하는 결승전 생방송이 진행이 되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야기하지 못했던 사연들을 털어놔서 눈물바다가 됐다고 해요 지금 결승전 같은 경우는요 무대 부분으로 이미 녹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실시간 문자투표 같은 부분만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대 부분에서 이미 멘트를 한 거예요 그중에서 이런 슬픈 사연 아픈 사연을 솔직히 고백함에 따라서 눈물바다가 됐는데 김양 같은 경우는 아버님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버님이 지난해 암 수술을 하시고 아버님에게 계속해서 멋진 무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멘트를 했는데 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김양이 오늘 생방송에 출연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주변에서도 격려를 해주고 그래서 출연 키로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양의 사연 고백 같은 경우가 더 주변을 슬프게 할 가능성이 있어서 실시간 문자투표에서 상당 부분 동정표가 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무대가 꾸며지고요 그리고 김양의 슬픈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된다면 실시간 문자투표에서 좀 많은 득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오비일악인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김양은 아버님 이야기를 했고 아버님이 어제 아버님에게 자신의 멋진 이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버님이 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슬픈 사연이 있는 무대가 꾸며지기 때문에 신동엽이 녹화 중에 수차례 이렇게 울컥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방송이에요 자 오늘 방송이에요 사연을 보면 이렇습니다 박해신 같은 경우는요 박해신은 이런 아픈 사연을 이야기를 했는데 15년의 무명 시절 수없는 행사장을 누비면서도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관객들로 인해서 외면당했던 시간을 떠올리면서 현역 가왕 이후에 진짜 팬들이 많이 생겼다 행사장에 가서 박해신을 응원해 주는 모습을 보면 꿈만 같다라고 이렇게 벅찬 감동과 어려웠던 이야기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멘트를 한 거예요 10년 무명 생활에 노래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이 노래를 듣고 다시 노래하게 됐다고 하면서 오늘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현역 가왕에서 이 노래를 완창해 꼭 치유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바람을 이야기를 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윤수영 같은 경우는 가수의 꿈을 품고 난 후에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연습생 시절에 돈벌이를 찾아 자격증을 공부해 학원 선생님부터 그리고 CS 강사 그리고 타로카드 알바 그리고 코러스 알바까지 전전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강혜원 같은 경우도 역시 걸그룹을 생활하면서 마지막 정산서를 봤을 때 빛이 개인당 1억 원이 넘었다는 거예요 아이돌을 했을 때 당시가 부모님께 가장 미안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많은 분들의 코끝을 찡하게 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멘트를 한 거예요 이런 사연을 고백한 거예요 현역 강웅에 도전하며 얻은 일각의 따가운 시선에 대해서 왜 네가 거기서 나오느냐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많이 들었는데 순간 그럼 내 꿈은 내가 좋아하는 거는 가수로서 나는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만 진심이면 어딘가에는 닿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무대에 임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터뜨리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김양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김양이 이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는데 김양의 멘트는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작년에 암 수술을 하셨는데 전이가 된 상황이다 저에게는 슈퍼맨이고 영웅인 분인데 아프셔서 마음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현역 강웅 하는 시간이면 눈을 부릅뜨고 보신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더욱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이 아버님이 이제 이 무대를 보지 못하시고 어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김양은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생방송에 출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출연을 포기해야 되는지 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격려로 오늘 생방송에 출연하는 모습 때문에 아마 이게 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탑세븐을 결정하는데 지금 실시간 문자 투표가 2000점이지 않습니까? 총점 5000점 중에서 2000점이기 때문에 40%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양이 이런 사연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는다면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높은 점수를 맞게 되면 여기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김양 같은 경우는 결승자 1라운드에서 9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대국민 의원 투표에서는 많은 표를 얻지를 못했어요 시비안에 들은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기억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오늘 생방송을 앞두고는 어제부터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양이 생방송을 앞두고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생방송 출연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생방송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이런 눈물바다가 되고 슬픈 사연을 이야기했는데 이 슬픈 사연 김양의 슬픈 사연은 아버지 이야기를 했고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오늘 결승전에서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오늘 결승전 생방송과 관련해서요 제작진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난 3개월 동안에 정신없이 달려온 여정의 끝 마지막 결승전만이 남았다 제작진도 참가진도 어느 때보다도 벅찬 신경이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목소리가 모두에게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방송 시간과 동시에 진행되는 실시간 문자 투표는 결과를 가늠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만큼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문자 투표에 많이 참여해달라는 부탁으로 이제 제작진이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뉴스탄터는 오늘 밤에 방송되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9시 50분입니다 MBN의 현역 가왕의 최종 결승전 생방송을 정리해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방송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밖으로 통 supper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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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